반갑다, 예친구. 난 오랫동안 널 쫓았다. 사바툰 마녀여우. 그녀는 선봉대에 침투하여 우리를 내부로부터 약괴십니다. 우리의 신성한 빛을. 차지했네. 어떻게 막아야 하지? 잘 돌아왔다, 영예로운 손님이여. 여기 숨겨진 진실을 보려면 정신이 구부러져야 해요. 지금부터는 네 몫이다. 어떤 건물이 패한 경우예요? 정신이 올라옐간 involvement 우리는 저를 지켜봄א 독매 없습니다. Grid masculin ры' 있다는 걸 잊지 마라